구운 새송이를 쭉쭉 찢어서 준비했고요. 여기에 깻잎을 듬뿍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묻히면요. 향긋한 깻잎 향에 쫄깃한 버섯이 정말 식감이 좋거든요. 새송이 250g을 준비했고요. 밑부분은 약간만 잘라내고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줄 거예요. 350도에서 20분 구웠거든요. 다 식었으면은 찢어 줄 텐데요. 윗부분은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 찢어주면은 찢기가 쉽거든요. 새송이를 쪄낼 수도 있고 볶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구우니까 버섯 향도 더 진하고 식감이 좋아져요. 버섯을 요렇게 준비해 놓고요. 무치는 양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요. 오늘은 좀 시원하게 먹도록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2큰술 넣고요. 다진 마늘 1큰술도 넣습니다. 식초를 쓰셔도 좋은데요. 저는 가능한 건강식에는 후레쉬한 레몬을 넣어요. 그래서 레몬 2큰술 넣고요. 꿀 1큰술 넣습니다. 요 초고추장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재료를 가감하셔도 되고요. 고춧가루 1큰술 넣고요. 통깨도 1큰술 넣어주세요. 요렇게 해서 새콤달콤 초고추장이 준비되었고요. 이제 무쳐 볼텐데 요 구운 새송이 만으로도 좋지만요. 여기에 깻잎을 넉넉히 넣고 무쳐 볼까 해요. 깻잎 20장을 준비했는데요. 한 1cm나 1.5cm 넓이로 해서 채썰어 주세요. 이 깻잎이 들어가면 향긋한 깻잎 향이 훨씬 더 맛을 더 구워 줄 거예요. 준비해 놓은 버섯에다가 채썰어 깻잎을 넣습니다. 초고추장을 넣고 살살 골고루 무쳐 주세요. 이곳 캘리포니아는 아직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한데요. 불 앞에서 요리시간을 줄이는 이 버섯 요리 어떨까요? 요렇게 무치면요. 새콤하면서도 약간 매콤한 맛, 오돌오돌 씹히는 쫄깃한 버섯의 식감, 그리고 깻잎 향이 어우러져서 한 끼 식사를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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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